자, 찍어볼까? 종이비인 줄 알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또 접으면 스카프가 접히는 거잖아요 아니, 이게 크기는 딱 좋은 거 같은데 짧았다, 잘랐다가 짧아진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끝일까? 귀엽네 꼼돌이 남자 돌이서 되었냐? 아, 근데 귀여울 거 같아 나는 받는 입장으로서 저런 걸 붙여있으면 아, 귀여워 아, 미치겠다 어머 하트룩, 하트룩 하트룩 네, 일부러 감사합니다 어우, 남자 둘이 저런 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웃겨? 이런 거 아니야? 혹시 조카 분이 싸주실까요? 그녀가 이걸 본다면 진짜 웃음 짓겠어 나는 웃음 짓겠어 스무스 웃탄 웃음 그렇지 오, 됐어 아, 귀여워 잘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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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편집까지 편집을 쓴다고? 오케이체 좋으실 거 아니야 못 듣고 있어 이런 공부를 해봤어요 못 듣고 있어 나 진짜 듣고가 죽겠네 아, 어디야 아, 어디야 따스한 햇살 같은 그날 따스한 햇살 같은 그날 모두 사랑스러워 앗 스티커 잔치 열렸네 스티커 잔치 열렸네 오우 오우 오 오 오 오 오, 오 캐릭터가 다 있어 편지를 쓴다는 건 편지를 쓰기 전에 생각을 하거든 그럼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느낌 이래서 그 손편지가 소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, 썼다 쏘내려간다 오, 썼다 썼다 쏘내려간다 자주 만났던 것 같고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녀는 사는 지역과 거리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겠지요 곧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시면서볼림 가로열고 현재 광명 통과 가로닫고 어머 광명 통과 아니 되게 로맨틱한데 그게 왠지 아, 저 밖에다가 또 저 떨어질 건데 아냐 아, 아니야 네베르도 언니 이번으로 느낌이 좋으니까 아, 매번 네베르도 아, 매번 네베르도 네베르도 오, 요새 저녁 네베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